드디어 하영이 태어난지 10일만에 퇴수를 했습니다. 고생 많았어요. 이제 더 고생해야 돼요. 하영이 오늘 퇴수하자마자 바로 옆에 스튜디오에 와서 신생아 촬영을 합니다. 하영아 자고 있을까요? 낑낑 열려있네요 하영아 네 불 켜졌어요. 하영이 인상 써서 신생아 때는 제대로 보입니다. 50일 때는 우영이도 오빠도 힘들게 하고 그래요. 하영아 지금 이쁘게 한 건데 하영아 하영아 운심도 있고 하영아 고집보다는 성질이 있을 것 같아. 하영아 엄청 짜증네. 하영아 하영아 그럴까? 하영아 하영이 하영아 하영약 하영이 하영홓 하영하 한 15분 20분 걸렸나 20분 수고했어 하영아 너는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카메라 세례를 겁나 받아야 된다 추운가봐 유튜버 추운가봐 유튜버 추운가봐 유튜버 추운가봐